우와 빨간색 마을에 왔다 뿌헥 어 양갈래? 백설공주 옷 입었네 응 나는 공주고 그래서 내가 슬라임이랑 이런거 줄거거든 이걸로 재밌게 만들게 하면서 놀아 뿌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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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? 아 재밌게 만들어 보면 와 재밌는거 만들어 볼건데 먼저 오마이비키 영상안에 무료두환 폰케이스 꾸미기 초특급 예쁜 스티커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 영상에서 더보기에 무료두환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돼요 무료두환 링크에 들어가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을 다운로드하시면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비키 그림을 요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거 프린트 안해도 스크린샷을 딱 해주든지 스크린샷 안 해줘도 요 상태에서 요렇게 A4 용지를 대고 그려볼게요 그릴 때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고 그 다음 어둡게 한 다음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그리면 되거든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짠! 밑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줬으면 여기를 색칠을 해볼게요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밑그림부터 그려주고 색칠을 해주면 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짠 색칠 다 했다 오 귀여워 칼 받침대를 깔고 여기를 조각 칼로 잘라 줄 거에요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으 으 으 으 으 짜장 이렇게 짱 없다 뭐 젤이 택해 기어 기고 뭐 좀 중 이제 반을 이렇게 딱 쳐 보세요 저 뭐 좀 나요 4 4 선생님 반을 접어 놓은 상태에서 요 테두리를 따라서 잘라 줄게요 가위로 2개 겹친 상태로 잘라줍니다 좀 좀 짜장 이렇게 가위질을 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가 이렇게 2개 나오죠 여기는 뿅 뚫려 있고 우선 이 안쪽이랑 바깥쪽을 다 테이프로 붙여 줄 거에요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붙여줘서 코팅 해줍니다 짜장 이렇게 붙여 쓰면 요 종이도 앞뒤로 테이프 코팅 해줄게요 짠 앞뒤로 이렇게 테이프 코팅을 다 했으면 이렇게 겹쳐서 맨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다 테이프로 붙여 줄 거에요 요렇게 3 면을 다 테이프에 쓰면 위에 벌어지는 부분 안으로 투명 슬라임을 넣어 줄 거에요 사실 이건 투명은 아니고 밑에 글리터가 있는데 위에 투명 이어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자르고 싶다 슬라임 가위로 잘라 볼까 슬라임은 이렇게 가위로 잘랐잖아요 넣어줘요 들어갔죠 슬라임이 여러분 제가 이 슬라임 살려고 엄청나게 만져 봤거든요 근데 붓고 불가능입니다 액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액티가 없고 저희집에는 리뉴밖에 없어서 리뉴로는 아무리 해도 안될 것 같아요 대신 재밌는거 봐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 물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하면 이제 이거가 거미줄이 되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끝을 실타래로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계속 생겨요 이걸 한 100번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짜잔 실타래 완성 이거 완전 거미줄에 쌓였다 그냥 이걸 뜯어보면 저는 이 안에 하리도 젤리로 넣어줄 거에요 이거 진짜 젤리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 파츠에요 여기에 주나잇 먹지 말라고 되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이거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오 귀엽겠다 오 귀여워 빨간색 주황색이 잘 보이면 좋겠다 오 엄청 재밌어 느낌이 슬라임에다가 하리브 파츠 이 위에 테이프로 막아줄게요 테이프로 싹 이 막아버리면 슬라임 스키시 완성 이번엔 갈래뿌도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이 A4 용지를 대고 그려줄게요 밑그림을 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이제 색칠해줄게요 뿌 뿌 뿌 갈래 뿌 갈래 뿌 다 햇 뿌 뿌 뿌 햇 와 저 성대문사 잘하죠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색칠해보면 여기 안을 뚫어줄 거여가지고 이 안은 색칠을 하지 않을게요 짠 색칠 다 했었으면 이제 구멍을 잘라줍니다 칼로 조심조심 짠 테이프로 양면을 코팅해줬고 이제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짠 이렇게 테이프로 다 코팅해줬으면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면 요런 별을 넣어줄 거예요 오오 엄청 엄청 빠작빠작 빛나는데 별 파츠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솜사탕 슬라임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엄청 예쁘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오오 일단은 초록색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있지요 좀 떼어서 펼친 다음 이 벽면에다가 넣어주면 슬라임 안에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끝을 테이프로 메꿔줄게요 이렇게 하면 슬라임 스키시 완성 오오오 안돼 안돼 삐져나온다 테이프로 제대로 못 먹으면 이렇게 삐져나와요 여긴 테이프로 다시 막아줘겠다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기기기기기 오오 잘 만들었네 고마워 저 오늘도 신나게 슬라임 스키시 만들기 대성힛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거기에 다시 내려놔